지난해 국내외에서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국내 은행들이 역대급 이자 수익을 거뒀는데요. 다만 실제 성적표에선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지방은행은 수익성, 성장성, 건전성 등 모든 실적 지표에서 퇴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임태성 기자입니다. 고금리 영향으로 지난해 역대급 이자의익을 벌어들인 국내 은행들. 그러나 연말 실적에서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판이했습니다. 지난해 5개 지방은행이 벌어들인 순이익은 약 1조 4천억 원. 전년보다 1,500억 원 넘게 줄었습니다. 지방 리딩뱅크인 부산은행의 순이익은 767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어느새 턱밑까지 따라붙은 카카오뱅크에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고금리와 경기침체 등에 따른 대출 연체가 지방은행의 실적을 끌어내린 주요 요인입니다. 5개 지방은행의 평균 명목 연체율은 0.63%로 1년 전보다 대폭 상승했습니다. 부실채권 상대각을 감안한 실질 연체율은 1.33%로 같은 기간 2배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지방은행들은 부실채권 1조 3,186억 원을 털어냈지만 연체율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부실에 대비해 쌓아놓은 충당금 규모도 자그마치 1조 3,482억 원. 순이익의 2배 수준의 돈을 부실채권 상매각과 충당금 전입에 쏟아부은 겁니다. 대출 성장이 여의치 않은 데다 자금 조달 비용도 늘어나면서 은행의 핵심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 바진도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더구나 정부의 압박에 민생금융 지원에 1,503억 원을 내놓았습니다. 지방은행들은 올해 실적 개선을 목표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지만 간단치 않은 모습입니다. 한국은행이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의 부정적인 입장인데다 성장성도 인터넷 전문은행에 밀리고 있어서입니다. 고금리 기조나이다 보니까 지방은행들 입장에서는 충당금을 많이 쌓을 수 있는 것이 연체율이나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우리 경제의 펀드멘탈, 오랫동안 이어져왔던 부분이고 이런 가운데 지방은행들은 주주환원 재고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실적 개선책은 묘연한 모습이어서 공수표만 남발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태성입니다.